왜 다 깎이게 신어야 될까요? 프론트쪽, 백사이드쪽 몇 번은 움직일까요? 한슬러프에서 안녕하십니까 하룹니다 이번 콘텐츠 부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뭐 어떤 부츠를 써라, 어떤 부츠가 본인에게 잘 맞다 이런 얘기보다는 좀 원론적인 얘기를 좀 제 영상을 보는 시청자 분들이나 아니면 구독자 분들한테 원론적인 부츠를 선택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을 왜 그렇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영상이나 콘텐츠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그리고 이걸 알면 그 부분을 내가 감내하면서 부츠로부터 더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더 서포트를 받고 그렇지 않고 서포트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편안함으로 가겠다 이런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좀 생길 것 같거든요 부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부츠는 일반적으로 보통 샵에 와서 신어보고 실착을 하고 그리고 실제 피팅을 해보고 선택하라는 얘기들을 가장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 듣는 게 뭐냐면 주변 동호회 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스노우보드를 탔던 규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그 다음 얘기해 주는 게 야 부츠는 꽉 끼게 신어, 부츠는 발가락 앞 눌리게 신어 근데 그렇게 막상 선택을 했더니 발이 너무 아파 그래서 추천해 준 사람한테 저 발 너무 아파요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이다 처음엔 다 그래 나도 그랬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콘텐츠를 보시면 실제로도 그런지 그리고 그걸 참으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걸 참지 못하면 나는 편안함으로 선택했을 때 얼마만큼의 손실이 생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에서 보시면 요런 풋게이지가 있습니다 요렇게 한 발씩 체크하는 풋게이지가 있고 요런 식으로 전체를 양쪽 발을 다 놓고 발볼까지 얘도 발볼인지 물론 선택할 수 있어요 체크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발볼을 책정하는 요런 풋게이지가 있죠 근데 뭐 조금씩 미리수의 편차는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모든 샵에서 내가 어떤 특정 샵에서 뭐 254mm가 나왔다 해서 모든 샵 갔을 때 254mm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샵 가면 254mm보다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작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본인의 실제 발 사이즈를 알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통은 샵에 오시면 본인의 부츠 사이즈를 선택하실 때 본인의 운동화 사이즈를 기반으로 얘기들을 하시죠 나는 260을 신습니다 270을 신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신발의 사이즈인 거지 본인의 발 사이즈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게 본인의 발 사이즈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측을 쟀을 때 본인 발이 어 나 발이 이렇게 작았어? 라고 해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실측을 해보시고 본인 사이즈 정확히 알고 샵에 오셔서 부츠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부츠 선택하실 때 보면 이름 있는 브랜드의 이름 있는 모델들 그리고 라이딩을 이제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제 어드밴스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정도의 레벨 저는 라이딩을 합니다 하면서 무조건 단단한 부츠 그리고 카빙을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단단한 부츠 이렇게 추천을 받고 오시는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단단한 부츠일수록 착화감이 좋을 순 없고 또 하나 단단한 부츠일수록 발에 피로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사람은 맷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그 샵에서 얘기하는 맷집은 뭐냐면 평상시에 본인이 느꼈던 압박감보다 더 현저하게 꽉 끼는 압박감이라든지 불편함을 그래도 좀 견뎌봐야 돼요 그래야 그것보다 더 쎄고 더 단단하고 더 아픈 통증을 느낄 수 있는 밑작업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운동화만 신다가 처음부터 아주 단단한 부츠를 선택하시거나 하시는 것들은 솔직히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각 브랜드에서 나오는 엔트리 모델을 제외한 각 브랜드에서 플렉스 5 정도만 나오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카빙을 하시는데 전혀 모자라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플렉스 정도는 나옵니다 더군다나 바인딩을 착용하시면 앵클 스트랩, 발목을 잡아주는 스트랩이 어느 정도 발목의 움직임을 딱 저항값으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들이 매장에서 신어보시고 느껴봤었던 느낌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고 꽉 울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츠에 대해서 너무 강도에 너무 예민하시거나 그리고 강도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단단한 부츠로 넘어가시는 걸 과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스노보드 부츠 왜 다 깎이게 신어야 될까요? 일단은 부츠를 꽉 끼게 신으면 불편하잖아요 부츠 벽 앞 코에 이게 스노보드 부츠라고 부츠잖아요 발가락이 여기에 있는 것과 이 부분에 있는 것과 그리고 발가락이 이 앞쪽에 있는 것과 어느 게 더 편할까요? 멀어질수록 편해요 앞에 공간이 많고 노는 발가락이 편하게 피아노 칠 수 있을 정도의 공간감이 있으면 그것만큼 편한 게 없죠 더군다나 부츠는 외피도 단단하고 부츠 커프도 높기 때문에 그냥 운동화보다는 어쨌든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츠를 단단하게 앞쪽을 꽉 끼게 신어라 라고 얘기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부츠 잖아요? 뒤꿈치가 뒤에 있고 앞으로 포워드 리니라 그래서 부츠가 리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포워드 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럼 종아리가 여기 있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부츠를 신었을 때 부츠를 똑바로 신으시면 여기가 기준이 돼서 여기를 따라서 쭉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뒤꿈치가 이 부분에 오게 됩니다 실제로 뒤꿈치는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오고 여기까지만 와요 그래서 매장에서 그냥 신어보시면 보통은 10mm 정도를 본인이 알고 있는 실측보다 본인의 발 사이즈보다 10mm는 크게 신어야 발가락 끝이 좀 덜 나는 느낌이 날 거예요 실측은 250mm이 나왔다 근데 260mm을 신어도 발가락 끝이 어? 여기 걸리작거리는데요? 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그것만큼 뒤꿈치가 덜 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드를 탈 때 기본 덕센스 기준으로 BBP라는 걸 하죠 기본 자세에서 우리가 초보자들한테 야 무릎 살짝 꼬부리고 있어 꼬부리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요 각을 종아리에 정확히 요걸 맞히기 위해서 무릎을 살짝 꼬부리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스노우부드 부츠는 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샵에서도 그렇고 왜 발가락이 조금 피곤하다고 느낄 정도 어떤 사람한테는 아프다고 느낄 정도의 강도까지 굳이 왜 타이트하게 신으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시라도 집이시라 그러면 저 신발장으로 가보세요 지금 신발장으로 가셔서 그리고 아니면 뭐 사무실이나 뭐 외부에서 운동화를 쉬는 채로 만약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 그러면 자 별거 없어요 그냥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자 한쪽 발은 발가락 끝이 운동화 끝에 닿을 때까지 다 미세요 앞으로 발이 운동화 끝까지 갈 수 있게 다 앞으로 미시고 그리고 어깨 넓이만큼 벌리시고 또 그 다음 반대발 반대발은 뒤로 빼서 뒤꿈치가 뒤로 완전히 다 붙어서 뒤꿈치가 밀린다는 느낌까지 뒤로 다 빼세요 한쪽 발은 앞으로 다 빼시고 그럼 발가락이 구부러지지 않은 채로 발가락 끝이 다 단대까지 그래서 살짝 구부러진다는 느낌이 오늘 때까지 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는 뒤꿈치로 다 미시고 자 그 상태에서 보드를 탈 때 자세처럼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로 자 허리 펴시고 그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여 볼게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로 몸에 기울기만 한번 줘볼게요 이 상황에서 자 이거를 세 번 네 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럴 때 발바닥의 움직임 발바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한번 느껴 보시고 자 세 네 번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엔 자 이 상태에서 몸을 기울였을 때 본인이 발을 뛰는 요기 가기 전에 한번 멈추겠다는 느낌으로 중간에 한번 몸을 고정하겠다는 느낌으로 몸을 기울였다가 버텨보세요 그러면 발가락이 운동화 끝에 탁 타이트하게 붙어 있는 발은 발가락이 이렇게 움직였다가 멈추려고 그러면 발가락 끝에서만 힘이 딱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앞에 공간이 많은 데는 이렇게 공간 있잖아요 몸을 기울여서 멈추려고 하면 발가락을 이렇게 뭉클해야 돼요 자 스노우보드를 타는데 몸을 프론트 쪽 백사이드 쪽 몇 번 움직일까요 한슬러프에서 자 이게 하루에 한 번만 한다 그러면 크거나 작거나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하루에 한 번이 아니잖아요 한 번 라이딩에 상단부터 하단까지 내려오는 그 라이딩 구간에 이거를 수십 번을 해요 그때마다 그때마다 나는 발가락을 계속 웅크리는 거예요 공간이 남으면 자 발가락을 웅크리면 어떻게 돼요 발바닥에 아치 있는 데가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뒤꿈치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뜨겠죠 그래서 부츠를 신을 때마다 뒤에 뒤꿈치가 쓸린다든가 뒤꿈치가 뜨는 느낌이 들어서 불편하다든가 불안하다든가 그리고 발가락을 웅크리게 되면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자 몸의 하중을 이동을 해서 엣지를 컨트롤 하기 위해서 몸을 넘겼어요 그러면 발가락을 웅크리는 그 중간 과정 있죠 그 중간까지 여기가 허당이에요 이렇게 넘어가다가 힘이 받아서 멈췄다가 또 멈추고 멈추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허당이고 어느 순간에 훅 하고 먹어요 발가락을 구부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최대한 타이트하게 신으면 어떻게 되냐 몸이 쭉 넘어가서 멈출 때도 발가락 끝에서만 딱 웅크리고 있는 힘이 생겨요 발가락을 이렇게 꼬부리지 않아도 발가락 끝으로 힘이 딱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그게 엣지로 전달이 돼서 엣지에 대한 컨트롤을 본인이 할 때 미세하게 그 간극을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엣지의 양의 강을 그래서 보드 구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보드를 좀 타보셨던 분들은 실제로 타보니까 신었을 땐 그게 불편하지만 실제로 보드를 타는 환경에서는 그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야 작게 신어 작게 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최근 한 5, 6년 동안은 유난히 보드아웃에 예민하세요 실제로 보드아웃을 낼 정도의 실력이 있으신지 그리고 보드아웃을 내면서 실제로 타시는지 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신경을 초보자 분들한테까지도 야 보드아웃에 있으니까 부츠를 작게 신어 작게 신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내가 그걸 느끼고 보드아웃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보드아웃 때문에 라이딩이 안 되고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더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장에 오셔서 부츠를 신으실 때 본인이 견딜 수 있는 한계까지는 최대한 타이트하게 신으세요 그게 여러분이 앞으로 스노부들을 즐길 때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장에서 판매하는 매니저들은 여러분들한테 260을 팔든 65를 팔든 70을 팔든 어차피 같은 마진이고 같은 가격이에요 여러분들을 고생시키려고 여기가 변태들만 있어서 아 너 고생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주지 않거든요 작게 신는다는 개념이 실제로는 실측 사이즈보다 작게 신는 분들도 물론 계세요 그렇지만 실측 사이즈보다 작게 신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건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시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작다라는 느낌은 여러분이 실측이 260이면 맥스 60까지 이렇게 신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화에 비하면 작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게 신으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의 실측 사이즈를 꼭 측정을 하시고 실측에 따라서 여러분이 견디시는 한계까지는 최대한 타이트하게 신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부츠에 대한 얘기를 이걸 알면 자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어 나는 발의 피로도 발의 피곤함? 오케이 감내할 수 있어 왜? 나는 몸에 기울기를 쓰고 스노보드를 탈 때 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게 나한테는 더 메리트야 라고 느끼실 수 있죠 그러면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까지 최대한 타이트하게 신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발불도 넓고 발등도 높아 근데 그분은 자기 실측 사이즈대로 신다가는 죽을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타이트하게 신지 않고 5mm, 10mm 키우는 게 본인한테 디메리트인 걸 알지만 그래도 스노보드를 즐기려면 너무 아프면서 까지는 신을 수 없잖아요 그게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트하게 신는 게 발가락의 움직임, 발바닥의 하중의 움직임에 있어서 그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타이트하게 신으라고 하시는 거고 그 타이트함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본인들의 선택이세요 그래서 보통은 견딜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부츠를 새로 구매를 하셔서 2년이든 3년이든 신고 뒤꿈치 부츠가 늘어나는 걸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늘어나는 걸 경험하면 어느 정도를 내가 참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또 하나 뒤꿈치가 들리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왜 참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타이트하게 신어야 되는지를 본인이 인식을 하면 그 시즌 초반의 아픔이라든지 시즌 중반까지 전달되는 피로도는 충분히 참게 돼요 대부분의 분들이 참으시고 그래서 처음엔 60을 샀다가 그 다음엔 55를 샀다가 그 다음엔 50을 샀다가 이렇게 본인 사이즈에 맞게 점점점 내려가시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는 2년에서 3년 어느 정도 보드를 즐긴다고 하면 2년에서 3년 그리고 시즌을 풀로 스노우보드를 탄다 그러면 보통 1년에서 1년 반 보통 이렇게마다 바꾸세요 교환 주기가 그리고 난 어쩌다 스키장을 간다 그런 분들은 한번 구매하시면 3년이고 4년이고 신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부츠는 로테이션이 제일 빨라요 데크 바인딩 부츠 중에 수명이 다해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들은 확실히 부츠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부츠는 어차피 갈아탄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좋은 부츠 구매하실 필요 없고 본인에게 맞는 본인 레벨에 맞는 적당한 가격선에서 선택을 하시고 다만 사이즈도 본인이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최대한 타이트한 사이즈로 선택하시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샵 같은 경우는 매장에 오시면 제가 오신 분들한테는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이거를 한번 경험해서 발가락이 한쪽으로 웅쿨해지고 한쪽은 펴진 채로 부드럽게 들어가고 발가락 끝으로 힘이 딱 붙고 하는 걸 느끼면 아 그래도 이 정도는 참을 해야겠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대부분의 다른 샵에서 구매하셨던 분들도 저희 샵에 오시면 이걸 설명을 드리면 그런 이유였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부츠를 선택함에 있어서 피로들을 참을 수 있을 만한 이유를 만들어줄 수 있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